자 단기특강 8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번 114번 지문 문제를 보면은 자 이 지문이 어디에 들어갈지 자 적절한 문장 찾기 위치찾기 입니다. 그 다음에 카민스키에 대한 설명 중에서 일치하지 않는거 자 114번은 무난하게 쉬운 거고 113이 약간 까다로울 수 있겠죠 113 이 문장 보겠습니다. however 그러나 he doesn't like a paper walking 그러나 그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paper walking 그러니까 서류 문서 서류 작업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is not very efficient 자 이게 원래 효율적인 이라는 건데 근데 주어가 사람이잖아요. 그는 효율적이지 않다. 말이 좀 그러니까 주어가 사람일 때는 유능한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유능한 자 소류 작업에서만큼은 그는 어 잘하지 뭐 좋아하지 않고 유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it takes him a lot 자 이 다음에 takes가 나오면은 얼마 얼마 걸리다라는 거거든 자 시간이 걸리다 그에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자 우리 테스트를 수정하는 것은 우리의 시험을 수정하다 수정하는 것은 바로 잡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our history teacher's name is 우리 역사 선생님 이름은 미스터 카민스키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I like him a lot 그 분은 정말 좋아합니다. He is always cheerful. 항상 유쾌하시고 gets well with 하면은 잘 어울리나 다른 선생님들하고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하고 자 장점이죠. 미스터 카민스키는 정말로 호기시민도 많고 loves to read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역사에 관해서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분은 또한 좋아합니다. 투 비스트 히스토릭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다 또한 좋아합니다. 장점들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카민스키는 used to play lots of basketball 농구를 used to는 예전에 뭐뭐 하곤 했다죠. used to 자 농구를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잘 했습니다. was quite good. quite는 아주 라는 거죠. 하지만 he hurt. 이게 만약에 hurt가 3단 변화가 hurt, hurt, hurt잖아. 자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현재 시제라면 hurt s 들어가야 돼. 주어 3인씩 단수니깐. 자 그런데 이게 과거다 보니까 다쳤다라는 것도 등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cannot play animal 더 이상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갈까요. 그러나 그는 서류 작업은 좋아하지 않고 유능하지도 않다. 자 할 수 있겠죠. 113번. 114번. 넘어갑시다. 115번. 116번.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밑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연결 부사 나왔습니다. as a result. 뭐더라.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하나가.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 however. 그러나죠.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플러스. 게다가죠. 더하기니까. 언더 컨트롤 하면 대조적으로. 이렇게 되죠. 자. 윗글에 비추친 부분적. 업업창이 틀린 것 찾기. 자. 캐롤은 베이크도 구웠습니다. 애플 케이크를 어제 구웠습니다. 하지만. she couldn't follow.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자. 이거 2번이 업업창이 틀렸습니다. all 다음에 더가 들어갑니다. 항상 all the 이렇게 됩니다. all the. 문법창 잘못된거. 자. 116번에 2번이 잘못됐습니다. all the. 자. all the instructions. 자. 이거. 모음 발음 앞에는 더 를 d 라고 읽습니다. all the instructions. 모든. 지시. 자. instruction 안내. 모든 지시를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요리책에 있는. 왜냐하면. she didn't have enough. 충분히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요리 재료들이 충분히 없었기 때문에. 애플파이를 굽는 데 있어서. she used. 그녀는 사용했습니다. 밀가루. flour. 꽃. 하고. 발음이 같죠. 밀가루 더 적게 사용했고. 더 적은 계란을 사용했습니다. 무엇보다는. 레시피. 요리법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그녀는 또한 사용했습니다. less butter. 버터도 덜 사용하고. 사과. 사과. 그리고. 레이징 건포도. 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설탕도 더 적게 썼습니다. 다 적게 썼네. 무엇보다. 그녀가. supposed to. 뭐뭐 해야한다. be supposed to. 뭐뭐 해야한다. 라고 해석을 하세요. 뭐뭐 해야한다. be supposed to. 자. 때에 따라서. should 하고 같습니다. 해야하는 것보다. 더 적게 썼습니다. 모든 재료들을. 자. 연결로 나오고. 캐롤의 애플케익은요. didn't taste very good. 맛도 좋지 않았습니다. 맛이 좋지 않았습니다. as a matter of fact. 하면은. 자. 이게. 인팩트랑 같습니다. 사실. 이 테스트 테러블 끈찍했습니다. 맛이. 115번. 116번. 자. 해결하고. 그 다음에. 117. 118. 보겠습니다. 117. 118. 보겠습니다. 윗글의 상황에 나타난 분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17번. 분위기 문제. 그리고. 윗글에 붙여진 부분 중. 118번.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어휘가 잘못 쓰인 것 찾기. 128. The ship. left harbor. 하버가 항구잖아. 자. left는 떠나다 남기다. 리브의 과거잖아. 자. 리브의 과거. 떠났다겠죠. 여기서. 그 배가 항구를 떠났습니다. bound for. 향했다. 라는 걸. 네. 향하다. 노턴 아일랜드. 북자. 노턴 섬의. 서문을 향했습니다. nearly는 거의. 200 passengers. 200명의 승객들이. 업로드. 해외로 나간. 이게 좀 이상하죠. 어휘 선택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뭐로 가야 되냐면. 에이. 비오. 의ик. 오. 어드. 이철. 어렵습니다. 은. B-O-A-R-D 탑승한 이란 뜻이야 이게 이 단어가 들어가야 돼 200명의 승객들이 탑승을 했습니다 A thin mist 하면은 얇은 안개가 자 얕은이죠 얇은 안개니까 얕은 안개가 휩쓸었습니다 바다를 1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안개가 변했습니다 댄스 빽빽한 아주 짙은 fog도 안개죠 안개가 너무 빽빽해졌다 갑자기 there was there을 시작하는 문장 뭐뭐가 있다 아주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충돌 소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승객들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배가 sink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라이프 보트 구명조끼가 구명조끼가 된 구명보트가 내려왔습니다 응급상황이니까 구명보트 그리고 모든 승객 승무원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승객들이 into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when it was discovered that 자 발견되었을 때 뭐가 한 할머니가 had a no life jacket 구명조끼가 없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승무원 중 한 사람이 주었습니다 자신의 구명조끼를 그 할머니한테 마침내 그는 자 플런지 인투 하면은 밑에 뛰어들었습니다 바다로 자 어떠한 장비도 없이 구명조끼 없이 승무원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자 117번 118번은 118번은 했죠 업보드라는 거 탑승한 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119번 120번 보겠습니다 today large numbers of parents are being controlled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be being pp 이렇게 되죠 be being pp 뭐 뭐 자 진행 수동이죠 비농사 아인지 진행형이고 다시 비농사 다음에 과거분사 들어갔으니까 뭐 뭐 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중이다 오늘날 많은 수의 부모님들이 통제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녀들에 의해서 통제됩니다 어? 바 거꾸로 됐네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자녀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라는 거야 어떤 지점까지 to the point that entire families end up organizing themselves around the small child emotion 자 어느 지점까지 entire 자 entire family 하면 전체 가족이 end up 아인지도 가끔씩 나오는 거죠 end up 아인지 결국 뭐 뭐 하답니다 결국 뭐 뭐 하다 자 어느 지점까지 부모가 이제 자식한테 휘둘린다라는 거야 어느 지점까지 전체 가정이 결국에는 organizing themselves around 자 이게 조직하다 정리하다 인데 자 자기 자신들을 주변에 자 꼬맹이 small child emotion 감정 주변에 자 이 결국 뭐 뭐 하다 맞추다 라고 보세요 organizing을 정리하다 라고 하지 말고 맞추는 정도까지 자 그 어린아이의 감정에 가족 자신들을 결국에는 맞춰주는 정도까지 자녀에 의해서 통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린아이한테 휘둘린다 setting rules 규칙을 정하고 enforcing 집행하는 시행하는 거 그것들을 시행하는 것이 가르쳐줍니다 자녀에게 뭐를 가르쳐주냐 그 또는 그녀가 is equal 동등하다는 것을 가치에 있어서 인간적이 가족 구성원의 가치에 있어서는 동등하다 하지만 아니다 같지는 않다 권위에 있어서는 부모로서의 권위 위엄 위엄에 있어서는 같지 않다 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규칙을 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안전함을 느끼게 되고 자 안정감을 느끼면 안정된 그리고 can be a kid again 다시 한번 어린아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인 썸 패밀리스 어떤 가정에서는 when parents back down from rules they set back down 하면 이게 물러나다 그던 부모님이 물러날 때 그들이 정한 규칙에서 뭔가 양보를 하거나 물러날 때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고 anxious 근심을 하는 걱정을 하는 out of call 통제를 할 수가 없게 통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they don't trust their parents 그 아이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모를 자 그들을 prevent 하면 막다 방해 하다 자 이 단어 선택이 잘못된 겁니다 protect 가 돼야 돼 그들을 보호해 주는데 있어서 부모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119번 직접 해보고 120번 어휘 선택이 prevent 를 protect 로 바꿔야 되죠 121번 1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 목적 유형 자체는 쉬운데 보기가 단어가 protest 하면 항의 하다 조 애드버타이즈 광고 하다 또는 홍보 하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apply 하면 지원 하는 거야 신청 하는 거 지원 하다 인스트럭 하면 알려라 가르치 다 라는 겁니다 요청 하는 거고 자 법상 잘못된 거 둘 다 법이 좀 어렵죠 Did you know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유니버시티 자 APT 아파트먼트를 줄여서 APT 라고 그러죠 유니버시티 아파트의 레지던트 주민들이 have an electronic forum 하면 자 전자 포럼을 갖고 있다는 거 토론을 위해서 전자 회의실 뭐 이런 거죠 자 온라인 회의실 있다는 거 토론을 위해서 그리고 논쟁을 위해서 USRA 라고 불리워 지는 자 이런 전자 포럼을 갖고 있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이르신 오픈 그것은 개방형 자 오픈리스트 목록 입니다 자 어떤 목록 이냐면 이때 음 가져오신 주어죠 모든 관심 있는 당사자들이 파티 모든 관심 있는 당사자들이 초대되는 자 개방형 목록 입니다 그리고 장려되어지는 참여하도록 take a party in 올리는데 메시지를 그리고 have a discussion 토론을 하도록 장려되어지는 자 장려되어지고 참여 초대되어지는 목록입니다 개방형 목록입니다 자 온라인상에 회의상이 있다라는 거야 모든 주제는 관련되어진 유니버시티 아파트먼트와 유니버시티 대학 대학 아파트와 관련되어진 모든 주제가 relevant for 디스 리스트 하면은 적합한 이 목록에 적합합니다 가입하기 위해서 이메일 주소를 이메일을 보내세요 자 주소지가 l-i-s-t-s at 우리는 골뱅이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at 라고 합니다 장수 앞에 붙이는 거 ucla.edu 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타이핑하세요 당신의 풀네임을 in the body of 자 이거 본문이죠 본문 메시지란 본문에다가 자 이름을 적어주세요 to send a message 뭐뭐 하기 위해서죠 to로 시작하고 중간에 신표가 있으면 보내기 위해서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한테 현재 자 그 목록을 구독하는 모든 가입한 모든 사람한테 단체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는 그냥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usuar.ucla.edu 로 자 전체 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라는 건데 어법상 어색한 것은 자 이거 좀 어렵죠 3번입니다 3번 3번 잘 보세요 3번에 보면 It is an open list 자 개방형 목록입니다 관계되면서 딱 찍어주죠 모든 관심있는 당사자들이 초대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 장려받는 뭐하도록 참여하도록 자 뭐에 있어서 올리는 데 있어가지고 게시하는 데 있어가지고 참여하도록 메시지를 그리고 토론에 참여하도록 참여하다 전체사 인에 take part in에 걸리는 겁니다 take part in에서 이 인이 전체사다 보니까 뒤에 ing 들어갔고 등의 접속사 참여하는데 초대되고 장려가 됩니다 자 메시지 올리는데 그리고 토론을 하는데 그래서 포스팅 앤드 이게 병렬구조 앤드는 똑같은 꼴을 앞뒤로 연결하죠 똑같은 꼴을 그래서 포스팅 ing 들어갔으니 3번에도 헤빙이 들어가야 되는 다소 찾기가 힘든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답을 알려주겠습니다 3번 ing 들어갑니다 121번 해결하고 123 124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고무름에 답하세요 자 123번 윗글의 종류로 알맞은 것은 그 다음에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보겠습니다 6명의 템포러리 파트타임 필드 인터뷰 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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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포러리 하면은 일시 임시 자 임시 파트타임 하면은 이게 알바죠 알바의 현장 면접관이 필요합니다 컨덕트 수행하기 위해서 자 개인적인 가정 인터뷰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 수집하도록 사회 데이터 이카노미 경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설문조사하는 사람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8-hour-day 하루에 8시간이 요구됩니다 during 워크 period 근무시간 동안에는 기간이죠 period approximately 대략 이라는 의미입니다 대략 42 100 hours per month 한 달 당 40에서 100시간 정도의 일거리 입니다 5월에서 through 통과 아니면 5월에서 6월까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페이드 트레이닝 하면은 자 훈련도 훈련 유급으로 돈을 주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을 받으면 돈도 받습니다 자 요구사항입니다 필요한 사항은 자 미국시민권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high school or equivalent 하면은 동등한 고등학교 또는 그의 동등한 학력이 있어야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pass 30 minutes written test 하면 통과해야 됩니다 30분짜리 글로 자 이거 말로 하는 테스트가 아니라 자 뭐야 평가 뭐야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갖고 계셔야 되고 반드시 자 반드시 이제 활용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활용할 수 있는 낮 동안에 저녁 동안에 야간에 주간 야간 다 해야 됩니다 토요일 근무도 해야 됩니다 라는 거죠 자 이거 이키볼런트 동등한 이라고 상응하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학력이 있어야 된다 자 123번 124번 직접 마무리 하세요 125 126번 보겠습니다 자 125번 이 글이 실릴만한 곳으로 가장 좋은 이 글이 어디에 실릴 수 있는 글인지를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에이의 벗오유소를 이용해서 받고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We had very successful 자 우리는 정말 성공적인 메스에이 라마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북페어 자 봄철의 책 박람회 입니다 페어가 박람회란 뜻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메스에이 라마 와 자 봄철 책 박람회를 하게 했었습니다 자 책 박람회 기금 모금 행사를 했었습니다 이게 모금 이란 뜻으로 쓰이죠 레이즈가 모금 자 기금 펀드가 기금이고 기금 모금 행사를 했습니다 5월과 6월달에 그 결과들 에즈벌레즈 뿐만 아니라 죠 자 에즈벌레즈 에즈벌레즈 뒤에서부터 해석합니다 The booster club financial statement 뿐만 아니라 For the entire school year 전체 학년간에 부스터 클럽 하면은 이게 육성회 입니다 육성회 금전 재정 재정결산서 statement 서류 재정결산서 뿐만 아니라 자 그 결과물들이 전체 학년 동안의 결과물들이 자 published 하면은 공개가 될 것입니다 In the fall 가을 클레벌리프 라는 자 여기에 공개가 될 것입니다 클레벌리프에 As always 항상 그러하듯이 If we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booster club finances 하면은 질문이 계시다면 육성회 재정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은 Do not hesitate 망설이지 마세요 hesitate 망설이다 전화하는 거 1234567890에 또는 이메일 보내는 거 나에게 blacksoneatneighbor.com으로 이메일 보내는 거 망설이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라는 거죠 윗글이 실릴만한 곳으로 환장적절한 거 자 그러면 but also를 이용해서 바꿔 쓰세요 라고 돼 있는데 자 as well as as well as 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as well as 는 뒤에서부터 해석하죠 a뿐만 아니라 b 역시 자 같은 게 뭐가 있더라 not only a but also b랑 같은 거죠 a뿐만 아니라 b 역시 not only a but also b는 b as well as a 입니다 자 이게 단서가 될 수 있고 조금 더 그러면 a에 해당되는 거 정확히 집어 주겠습니다 자 the booster 클럽 financial statement 이게 a 입니다 그리고 b에 해당되는 게 도주 result가 b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직접 한번 문장 여기까지 마무리를 꼼꼼하게 써봐야 됩니다 직접 주관식에서 실제로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126번까지 127번 보겠습니다 자 127번 128번 보겠습니다 스트레칭 자 또는 simply taking a walk 산책하는 것이 아마도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이 극복하는 거 spring fever를 자 봄의 열병을 자 이번엔 봄의 나른함입니다 이게 나른함을 극복하는 걸 도와줄 것입니다 하세요 자 명령문이죠 썸 스트레칭 자 스트레칭을 하거나 또 운동을 하세요 to reduce 줄이기 위해서 당신의 strained 하면은 긴장된 근육을 줄이기 위해서 taking a stroll 자 이것도 걷기죠 걷기를 하는 거야 after eating lunch 점심 먹고 나서 걷기하는 것이 아마도 또한 자 좋은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마더리트 하면은 부적절한 적절한 마더리트 적절한 이 마더리트 하면은 부적절한 운동은 엑서사이즈는 아마도 결과를 초래합니다 더 적은 피로도의 피로감 이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운동을 가볍게 하세요 so 그래서 you don't sweat too much 땀을 많이 흘리지 않도록 그리고 finish your exercise 운동을 마무리하세요 행동 행함으로써 바이 아닌지 뭐뭐 함으로써 선피지컬 엑서사이즈 하면은 육체적 신체적 운동을 함으로써 어떤 운동인거는 can't relieve your fatigue 안도식 완화시키는 당신의 피로도를 완화시키는 운동을 함으로써 신체적 운동을 함으로써 마무리하세요 while 몸하는 동안에 you catch your breath 자 숨을 헐떡이다죠 catch your breath 숨을 헐떡이는 동안에 exercising twice a day 하루에 두번 운동하고 수영하거나 조깅하는거 2-30분 정도 또는 사이클링 타는 자전거 타기 40-50분 정도 타는 것이 좋은 본복입니다 example입니다 방법에 있어서 봄의 나른함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윗글의 주제 심프탐스 하면 이게 증상입니다 증상 자 데피니션 하면은 정이죠 자 메저를 하면은 preventing 봄의 나른함을 예방하는 메저 조치들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When the body condition 몸의 상태가 악화될 때 나빠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5번 128번 직접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8강도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세요